안녕하세요 오늘 고무카산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리를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위에 있는 다리를 하나 들어 올려서 다리를 모아 볼게요 이게 힘드시면 손을 앞으로 보내고 엉덩이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에 무릎이 일자로 유지하게 둔 상태에서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발끝을 가까이 모으고 호흡정렬 같이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양손을 위로 돌렸다가 내쉬면서 손을 활짝 열고 발끝을 잡아요 마시면서 흉곽과 척추를 높이 들어 올리고 아래 허리를 무겁게 밑으로 내리면서 등을 살짝 둥글게 말아서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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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을 만큼 가요 어깨를 모으지 않고 어깨를 살며시 열어두고 손끝을 지그시 누르세요 아래 허리를 좀 더 무겁게 마시면서 아래 허리를 땅으로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촉추 하나하나 둥글게 둥글게 올라와서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둡니다 반대 다리 가볼게요 위에 있는 다리를 살며시 풀고 다리를 다시 한번 크로스해서 만들어 볼게요 다리가 힘드시면 살짝 끌어당기고 손 앞으로 엉덩이 들어 올려서 다리를 모아 볼게요 지그시 내쉬는 숨에 아래로 발끝을 정렬합니다 다시 한번 호흡 정렬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발끝을 잡고 촉추와 귀와 어깨 멀게 두고 내쉬면서 머리 먼저 내려갈게요 아래 허리를 무겁게 등을 둥글게 말아서 내쉬고 내쉬고 기다려요 여기에도 똑같이 귀와 어깨는 멀게 두께요 숨 가져갑니다 원 투 목소리를 충분히 늘여주세요 쓰리 포 파 마시면서 다리의 힘을 땅으로 지그시 누르고 아랫배 위빼 어깨 열고 중심으로 돌아올게요 마시는 숨에 손끝 하늘로 내쉬는 숨에 가슴 앞으로 이루어서 수고하셨습니다